1.2.2.2 1.2.3 한턴만에 한 번에 얘가 이렇게 가고 그럴 방법이 없다. 그럴 방법이 없어. 음 그럴 방법은 없어. 그럴 방법은 보이지가 않어. 자 힐좀 해주구요 펀 종료합니다 오케이 옆에 있는 애 탭 먹고 회복략 경험 시작합니다 바로 쑤셔버려 오? 사러? 이거 살면 안되는데 이럴땐 방법이 있지 리안의 라이프 스틸을 쓰는거다 이러면 사라지죠 오케이 어 잠깐만 템 나왔네 잠깐만 저 템 뭐야 이 템 나온거 만으로도 지금 바로 얘를 죽이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 설마 한마디 안죽이겠지 어 안돼 안돼 내템 별거 아닐겁니다 아마 별거 아닐거야 개인적으로 이 bgm 나올때 방송하기가 힘들어 뭔가 너무 우울해 전투비지엠이 뭐지? 라면 먹고 갈랜가? 집에 가면 집에 가면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생긴다는데 아 드디어 이제 좀 분위기 편해졌다 사즈가 라면 먹고 갈래? 사즈가 라면 먹고 갈래? 뭐지? 뭐지? 레온은 정말 눈물? 응 아이차은 아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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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mp 좀 dental Gang Song 레바따 네 일plan 물건 좀 어 다..근발이 금발이 근데 익숙하잖아 얘들아 여기서 검정머리가 한 명밖에 없어 여러분도 몰랐겠지만 다 지금 뭐 갈색에 금색에 금발에 막 난리나요 지금 뭐 회색에 검정머리는 한명밖에 없어 그러나 전혀 불편하지 않아 니 아버지와 관계가 있느니 야 뭐지? 뭐야 갑자기 분이 왜이래 어떤 아빠 리안이 내 아빠를 어떻게 알아 뭔가 함정냄새나는데 어우 집 좋네요 여기가 이 집이 쉽게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왜냐면 한나라의 대표 대표의 집이니까요 이건 리안의 작은 거에요 응 이쁘게 말하는 게 뭔가神秘적인 느낌 인간에 반파이어의 여자는 모두가 보일 수 없죠 어? 잠깐만 엄마 뱀파이어 여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애? 그럼 얘 반요가 아닌데 아빠 엄마 모두 다 요괴네 그니까 어? 뭐야 대박이다 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마물의 왕이 사람이었어 아빠가 사람이었대 와 이거 진짜 반전이다 스토리 진짜 반전인데 이랬는데 그렌이 레온 아빠 미친 죽은 척하고 떠난 거 아니야? 미친 진짜였어 뭐야 어떻게 된거지? 엄마가 그럼 다른가? 뭐야 얘 알고 있었어? 우수다아아아아아 레온 어? 어이 레온 待ってくれ야 호우って 오케 호야지 왜이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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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우섭성으로 그런가 그런가 되게 꼬여가지고 지금 레온의 아빠가 그렌인데 그렌이 인간 인간의 용감한 용사였는데 갑자기 전사한 걸로 돼서 전사 뒤에 갑자기 마물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물의 세계 왕까지 돼서 거기서 딸을 낳고 살았다네요 그 딸이 얘고 아들이 쟤야 거의 패기물급 아침 드라마 레온 그치 배달은 형제지 이랬는데 또 마지막 반전 남겨두고 있는 거 아냐 갑자기 뱀파이어와 되는 거 아냐 알고 봤더니 아빠가 배달은 형제가 아니었던거지 같은 저거였던거지 엄마가 같았던거지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야 너무 막장대는거같아 다른 마무라고 해가지고 얘를 나온거다 미안합니다 18 18 이어지는것 약간 스테이지가 의도한거같다 18 어 왼쪽에 맞네요 이번에 오른쪽에도 있구요 이번 스테이지는 레온의 분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죠 어 감사드립니다 뭐 아무 말도 안적으셨네 고맙습니다 R L A R M S D U D 305이 만원씩이나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할때 여러분들 닉네임 적으실수 있어요 만원이나 후원 감사드립니다 히트다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블레이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후원이여 예 노래가 좀 이쁜걸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내 멘트에서 예스잼은 찾지마 다 무난한거니까 평범한 멘트 난리다 갑자기 예스잼 난리는거지 예스잼만 가득 채우진 않아요 제트립은 가끔 그런걸 이제 좀 불만을 표출하신 분이 있다고 너무 심노잼이다 뭐 이런 얘긴 하는데 예스잼을 보여주려고 하는 드립이 아닌것도 있어요 전진을 좀 시키죠 왼쪽 오른쪽을 싹 다 털어줘야 되는데 좀 까다롭네 먹고가기가 위치가 좀 까다로워 자 이렇게 하자 프로텍션을 마시아한테 걸어 이렇게 해서 마시아를 여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 용들을 끌고 오는거야 범정용 얘는 어 얘는 마학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용보다 체력이 10정도 더 많네 자 그래서 턴을 종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안했어 좀 모아따 씁시다 이것도 모아따 쓰죠 아닙니다 마시아는 딱 용도만 다 저렇게 쓰고 다시 데리고 올거야 저기로 보내는 애가 아니야 유혹하는 애지 보내는 애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치 이거지 좋아 좋아 어그로 통했다 마시아를 또 왼쪽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애들 끌고 와야겠다 자 일단은 일단 일로와 자 슬레저로 여기 갈긴다 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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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 되게 센 느낌 강하네 얘는 또 몇 칸 못가 잠깐만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갈 수 있나 아 뭐야 아 이동을 굳힌 걸로 되네 이런 젠장 그냥 여기 있는 거 먹어야겠다 잘 세죠 슬레저 거의 한방이야 지금 랄프랑 레온이 거의 지금 양쪽 싸가지가 없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아주 진짜 감정 없을 정도로 인성 없을 정도의 공격력대 나오고 있어 지금 노인성 공격대 나오고 있어 잠깐만 마시아가 마시아가 조금만 일로와서 오케이 썬더 플레이어 아 아깝네 유혹 아 아 지금 뭔가 할 게 없다 마시아는 진짜 일단 턴 일단 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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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종료 그치 그치 끌고와 끌고와 마시아 마시아 일 잘한다 마시아 일 잘한다 마시아 독걸렸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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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시아 이거 좀 많이 아픈데 체력이 많네 그래도 마시아가 다행히도요 자자자자자 여기서 슬레저 한번 쓰면 사악 가는데 이거 진짜 사악 가는데 사악 사악 다 가는 강인데 이거 진짜 아깝다 만화를 채워줄 수 있는 템이 없을까? 요정의 눈물 12회복이 되네 소마의 꽃 마력이 100회복이 된다 근데 또 좀 그런건 있어 가운데 이게 있어가지고 걸릴거 같아 이게 지금 한줄 대박이긴 한데 이게 걸리는거 아니요 또? 저기도 걸릴거 같은데 그러면 딱 이 두마리밖에 안되는거니까 한번에 쌍 없애면 진짜 완전 짱이긴 한데 한번 가만있어봐 얘들아 왜 옆에 얘 가줄 수 있는 애가 없지? 옆에 왜 가줄 수 있는 애가 없어? 걸려요? 걸리는거야? 아 그러네 걸리네 여기는 이게 지나가버리네 이렇게 어 그러면 그러면 쥐치겠다 좋아 빅피처였는데 오? 잠깐만 이 자식이구마라 이 자식이 감히 야 너 가만있어 이거 내가 용서할수 없어 빅피처 간다 빅피처 자 리커버리 해서요 자 멀쩡하게 해주고 씁 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어링을 해서 한 번 더 그럼 가고 잠깐만 이거 익스 아 아냐아냐 하지마 턴을 하나 더 갖고 왔죠 됐어 너는 이건 못 막지 좋아 좋아 뒤로 돌아가지고 요렇게 딱딱딱 가서 타닥 뒤치기 그냥 삭제의 시간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잖아 이 안으로 킬각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면 TT로 죽이자 아이 잠깐만 이거 리안 리안? 리안의 라이프스티? 라이프스티 앞으로 가긴 가야겠다 자자자자자 됐다 마시아는 고통받습니다 마시아는 고통받습니다 어어어 안돼 어어어 큰일날뻔했어 큰일날뻔했어 하아 fam 하아 아 한 벽서 맘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해 잠깐만 잠깐만 이건 카린이 싹 들어가주면서 이건 카린이 싹 들어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로와 아냐아냐 잠깐만 이거 진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진짜 큰 그림을 만들 만들려면 일단 일로 오고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리스토어로 독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시아가 치어링을 해서 오피리아한테 한 턴 더 줘 됐어 그래서 오피리아가 오피리아가 자 여기서 자 일단 일단 힐은 해주긴 해야돼 일단은 일단 마시아만 힐 자 이렇게 힐을 해주고요 다음에 카린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카린이 이리로 딱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익스플로전 갑니다 하나 자자자자자 아 망했죠 딱 두 마리밖에 못답니다 두 마리밖에 못다요 이러면 이제 심망으로 가는거에요 심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시아를 고기방패로 가야됩니다 마시아를 자 마시아 고기방패 심망의 길로 가는데요 진짜 1회전 안되는데 이걸 또 못죽이네 리안의 큰그림 유옥 오케이 아 오피리아 분리자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심망했고요 다음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다 죽일순 없어 뭔가 지금 상황이 다 죽일순 없어 두 마리를 동시에 죽일 방법 역전 음 한 마리씩만 하자 그냥 오 빗나갔어 미친 자 애매해지네요 어스 제벌린 이거 있었던 템인거 같은데 어 있습니다 있어 자 팔아주고요 자 일단 턴 종료합니다 어 너무 생각을 많이 안할게 생각 많이 해봤자 좋을게 없을거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얘네들 상대도 안되는 애들이야 잠깐만 마시아야 너 뭐하냐 잠깐만 마시아야 마시아 너 왜 그래 아니 마시아 잘나가나 왜 저런 이제 야 이게 매료를 시킨다는 게 얘를 가지고 내가 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 매료의 이 힘이 안 느껴져 주변에 있는 애들을 때린다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 전혀 그런게 없어 전혀 그냥 공격 안하는 적군이야